캐논 E10 제품이고 이거 자체 테스트 유지관리서 유지관리서 유지점거 한번 눌러볼게요 출력했을 경우에 종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용지로드 1003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1003 에러가 계속 뜹니다 그리고 용지로드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원 끄고 급지 부분 교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어 주세요 손에 들어가서 그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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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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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가 됐고요. 테스트 다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위치 관리에서 노즐 점검 먼저 해볼게요. 급식이 바로 되고 이렇게 출력이 바로 됐습니다. 복사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 모드에서 컬러 이렇게 시원하게 급지 잘 되고 출력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체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